QE3라는 굵직한 재료가 나온 이후에 이번 주는 다소 큰 재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보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심도 깊은 분석도 들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투자증권의 곽상호 연구원 모시고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QE3 재료가 발표된 이후에 금요일장 시장이 환호를 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수의 방향성,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QE3 발표 후에 정책 효과에 대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상당히 주가가 반등한 측면이 있긴 있는데요. 일단은 QE3 부분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동성 확대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경제 지표로 이런 QE3 유동성 확대 효과가 연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시장의 우려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반등이 기대감에 의한 것이라면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지표에 대한 확인 후에 실질적인 주가의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펀더멘터리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굵직굵직한 정책 재료들은 많이 또 발표가 됐고 이미 그것이 좀 약간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기적인 영향력은 소멸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말씀해 주신 경제 지표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하는 건가요? 네, 유럽과 미국발 정책들은 이미 시장에 다 공개가 되었고요. 그런 측면에 대한 기대감 또한 시장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향후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9월 중순쯤부터 발표를 시작되는 중국과 유럽발 PMI 지수라든가 미국의 주택 그리고 제조업 경기 지수 관련해서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유동성 정책의 기대감이 경기 지표에 단기적으로 바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유동성 정책과 경기 회복 간에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 지표들이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지표에 턴어라운드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분기 프리어닝 시즌으로 접어들 텐데요.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가야 될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에 대한 효과는 전부 시장에 공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9월, 10월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될 거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주가의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펀더멘탈 측면인 기업 이익 측면입니다. 기입 2억 측면이 3, 4분기 어닝이 곧 발표가 될 텐데요. 프리어닝 시즌 돌아가서. 기업 이익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측면, 그런 유동성 확대 측면이라든가 경기 지표가 기업 이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겠고요. 유동성만으로 인한 주가 지수의 상승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 이익에 함수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업 이익 측면의 턴어라운드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만으로 인한 주가의 상승은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유동성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또 잡아서 올바른 투자 전략을 세우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될 텐데요. 일단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일단은 좀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자금 어느 정도나 들어오면서 증시를 어느 정도나 부양을 하게 될까요? 일단은 미국의 QE3 시행으로 달러 약세 그리고 이머징 통화의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신용등급 상승이라는 호재가 적용한 국내 증시로의 유입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외국계 자금의 흐름을 보면 올 상반기 1, 2월 정도의 미국계 자금의 순매수가 상당히 강했고 그 이후에는 유럽계 자금의 순매수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의미는 외국계 자금 중에서 특히 미국계 자금의 자금 여력이 충분히 보유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의 자금 상승, 자금 추가 투입 여부도 상당히 가능성이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9월,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는 외국계 자금의 경우에는 연말 배당이라든가 이런 환차익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매도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QE3 기간에 그런 미국계 자금의 유입을 측면을 좀 고려를 하고 올 3월과 8월까지 미국계 자금의 순매도세를 고려를 한다면 약 3조 원가량의 추가 매입 가능성은 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인데요. 하지만 또 주가가 2천선을 전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도 봤듯이 투신권에서 또 판매로 인해서 순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익실현을 노리는 판매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용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불리는 2천선이 돌파를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매도세로 전환하는 그런 자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익시전을 위한 판매세는 단기적으로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부동자금이라고 불리는 MMF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채권형 자금들이 좀 약간 유출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Q3를 기점으로. 그 말인즉슨 경기 지표라든가 기업이익의 실적이 턴아라운드 될 경우에는 부동자금들이 다시 증시로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라든지 기업 실적이 턴아라운드가 된다면 주가의 상승 동력은 상승 탄력은 더욱더 강해질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일단은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유동성이 앞으로 한 약 3조 원 정도 유입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러한 것을 노려보면서 투자 전략을 적극적으로 세워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의 수급은 미국계 자금 위주의 외국인 장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환매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외국계 자금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근본 QE3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외국계 자금의 유입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대형주 차원의 접근이 좀 더 우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좀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보다는 정책 수혜 차원이라든가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미국 QE3 같은 경우 미국의 부동산 시장 부양과 고용 시장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인데요. 그에 따라서 건설 기계 쪽 업종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유동성 확대는 어쩔 수 없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현재 원자재 가격의 상승 추세를 보면 비철금속이나 귀금속 속에 추가 상승 여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중에서 유가나 곡물 가격은 조금 상승폭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QE3가 무기한 무제한이라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경기가 뜻대로 살아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을 할 수도 있고요. 의외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화가 될 경우에는 자금을 투입을 줄일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가와 곡물과 같이 소비자 물가나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조절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이에 따라서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런 음식류 관련 종목들에 다시 주목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 필요한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들어봤네요. 우리 투자증권의 곽상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